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혼자 가기고 형이 아니라 여기 약관이 그래 여기 약관이 너무 맛있어 여기 약관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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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안 먹어서 맛있어?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가지고 맛있어요? 너무 맛있네요 다이어트 중이라고 들었는데 하다 말이나 하는 거예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시장님이 제가 하도 올려가지고 턱받이를 사준다고 그랬는데 하나 사주세요 그런지 몇 년 된 거 같아요 음식 하이에나 같아 이렇게 잘 나아요? 응 그럼 타임 닭강정 씨끄나 씨끄나 씨끄나는 거 아니에요? 역시 닭강정.. 닭강정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응 아까 나는 한입만 먹을 생각이었지만 아쉬웠네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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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제가 제로웨이스트 시청한 거 보셨죠? 봤죠 깔끔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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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다이어트 다이어트 funded by team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정말 설레기도 하고 기분도 좋네요 앞으로도 저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의 엔딩이었죠!